근데 너무 아침부터 고급지다 그치? 일단 부터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오징어 젓가락을 내가 지금까지 먹어준 거 중에 제일 맛있어 어 잠깐만 많이 먹어본 맛 아니야? 이거 말고 거에요 이거 한입에 먹어보겠습니다 한입에 먹어보겠습니다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붙여있다 붙여있다 아마 그분이었을 거 같아 이런 분들은 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아 나 의심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거 비주얼 보니까 또 아 맛있다 상이 상이는 어때? 아 여기는 느낌같은 것 같아 미슐린 할만한 것 같아요 그냥 아우 맛있네 너무 맛있어요 아 근데 맛있는데 이거? 맛있어? 아 아 베리 상큼 응 자동으로 윙크가 돼 어우 이거 약간 극강의 상큼함이야 이게 어우 오늘 당근 많이 보네 맛있어 와 와 맛있어 와 맛있어 야 너무 맛있다 어우 셔 크림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지 크림 치즈 향이 싹 와 와 이건 진짜 어우 말로 표현하네 맛이 기가 막혀요 너무 맛있어 근데 너무 디저트에다가 이런 게 나오는데 좀 생크림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나와야겠어 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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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